자기가 경북대병원에서 진료처장을 할 때 부원장일 때 부원장입니까? 진료처장의 부원장이에요 그게 부원장 부원장일 때 딸을 편입시키고 근데 그 애 아들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아들이 그때도 같이 봤어? 그 전형을 만든 건 그때야? 아 그땐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전형을 만들었구나 그땐 왜냐하면 전국이 경쟁을 했으니까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뭐가 잘못됐나? 경북으로 접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엄한 상상을 해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딸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출신이었죠 서울대 공대 농생물관지를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경북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해 첫 해 시험을 봤는데 딸은 합격하고 아들은 불합격했습니다 경쟁률은 대략 10대 1 정도였고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생긴 전형이 대구 경북 지역들 학생들을 우대하는 대구 경북 전형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을 따로 모아서 그중에서 전체 특별 전형 선발의 절반 몫을 대구 경북 지역에 배치하고 나머지 전반을 전국형으로 배치해서 그 절반의 경쟁률이 5. 몇 대 1이었고 그중에서 아들이 뽑힌 상황인 겁니다 너무 꼼꼼한 건 3배수를 처음에 시험을 통해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3배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될 거라는 것까지 다 예칭한 꼼꼼한 작전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3배수 안에 들어간 거야 성적이 그렇게 하면서 1차 전형에 500점 만점에 서류 전형을 200점을 배치를 하고 그 200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북대 의대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아들 딸이 둘 다 합니다 자원봉사 했는지 다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에도 갔다 왔는데 나중에는 다 경북대에서 집중적으로 아들 딸 두 사람이 같이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아버지가 있는데 가서 봉사를 했다고요 세 차례 정도 걸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해봐야겠죠 수사해야죠 지금 70군데 압수수색해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형이 저렇게 될 줄 알고 전형이 저렇게 될 줄 알고 자녀들을 경북대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를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특별 전형이 생겼던 것 자체는 의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라서 저 아들만 받고 막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저 아들 딸의 성적 그리고 2차에서는 면접 점수가 매우 높게 배정이 되어서 면접에 따라서 본인 실력과 정량적 평가와 상관없이 정성적으로 아들 딸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니까 당시에 채점표 면접 내역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런 사건들이 주로는 파헤치기 어려운 게 결국 내부 거발자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 정도 진행이 되면 저는 내부에서 증언들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증언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에 보관하고 있는 입시 자료만 공개해서 들여다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 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을 때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만약 석연치 않은 이유로 편입을 했다면 물론 병원과 학교 의과대학은 법적으로는 다른 조직입니다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직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 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는 호소를 할 자격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 기준으로 다 털어야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40년 직위 친구가 부탁을 하고 자기도 장관을 한 자리에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저 본인이 모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장관직을 수락했을까